하지만 이렇게 정말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같이 하면 행복은 두 배, 기쁨 두 배, 세 배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장구를, 나라는 교장과 함께 장구를 치시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. 이렇게 장구를 치다 하면 웃는 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. 손님들 좀 하고 자기들 자자 벗고 하긴 죽겠어요. 더워버리겠어요. 자기 하인들 하고 해야 돼요. 알았어요. 자, 준비됐으면 출발하겠습니다. 우리 가남, 제우, 병만의 반. 사랑이! 출발합니다. 박수 주세요. 사랑이! 출발합니다. 사랑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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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